안녕하세요 모던 월십 밴드 페이먼트 최유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의 나라라는 곡을 살펴보실 텐데요 이 곡도 마찬가지로 저희 페이먼트 1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은요 특별히 피아노를 치지 않았고요 그냥 오르간 두 종류의 오르간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르간만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어떻게 곡에서 피아노를 사용 안 할 수 있지 라고 사용하시는 분 간혹 계실 수 있을 텐데 곡 분위기에 따라서는 힘차게 드럼, 기타, 베이스가 다 사운드를 채워줄 수 있는 곡에서는 오히려 건반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한정이 돼요 그래서 피아노 역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빼고요 오르간만 효과음 같은 소리들로 사용을 했습니다 악보를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형식을 볼게요 그래서 전주 부분 있고요 ABC까지 1절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간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BC, C, C가 두 번이 반복되네요 그게 2절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주, 두 번째 간주 있고 그 다음에 후렴 부분인 C가 두 번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주 세 번째, 간주가 되게 많죠 그 다음에 C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노래는 이제 애드립성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자 오르간을 제가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건데요 제가 사용한 소리는 재즈라는 소리와 플러티라는 소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가장 보편적인 오르간 소리이고요 플러티라는 오르간 소리는 뭔가 리드 악기 같은 소리가 조금 섞여 있죠 이런 소리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악보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연주를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땅에 임하옵소서 저 하늘에서 저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이 땅 위에 이루소서 영광과 종이 주님의 뜻 다 이루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 다 이루소서 무릎 꿇고서 고백하는 말 당신만이 나의 주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나 주만 찬양하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 다 이루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 다 이루소서 이 땅에 임하옵소서 주님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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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하리라 그녀를 듣고서 고백하는 말 당신만이 나의 주인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주만 찬양해 찬양해 그녀를 듣고서 고백하는 말 당신만이 나의 주인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주만 찬양해 그녀를 듣고서 고백하는 말 당신만이 나의 주인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주만 찬양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악보를 한번 보시면서 연주를 함께 하기 이전에 악보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르간 주법을 사용할 때요 우리가 첫 번째 코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전주 부분을 보면 코드로 이렇게 쭉쭉 누르게 되어 있는데요 우르간으로 코드 백킹을 할 때 주의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코드를 자리를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C코드에서 G코드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C코드면 도미솔, G메이저 코드면 솔시래잖아요 그러면 솔이라는 음이 중복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솔이라는 음을 피아노에서 떼지 않습니다 계속 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한 소리가 중복이 되는 음이 있다면 그 음은 다시 떼고 다시 소리를 짚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주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르간의 특색들을 잘 살려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로 백킹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을 보면 한 음을 제가 이렇게 쭉 계속 끌고 있어요 한 음을 계속 끌면서 처음 시작부터 뚝 눌러주는 게 아니라 제가 발로 지금 볼륨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손으로도 그냥 같이 한번 간단하게 보자면 누른 상태에서 소리를 제일 줄여 놓고요 점점점점 올리면서 볼륨을 조절해주는 거죠 그래서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마무리할 때요 긁어서 마무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볼륨으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페이드 아웃을 해주시면 되고 소리가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글리스 안도를 해서 소리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누른 상태에서 소리를 다 줄여놨다가 점점점점점점점 올리면서 페이드 인을 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 그것을 제가 크리산도 데크리산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물결 무늬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은 무엇일까요? 글리스 안도 주법입니다 많이들 아시죠? 글리스 안도 주법 긁는 거예요 글리스 안도 긁는다 뭐 외우기 쉽죠 그래서 물결 무늬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글리스 안도는 올라가시면 되고요 왼손을 사용해서 왼손 손바닥으로 그냥 건반을 쓰다듬어 주세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물결 무늬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돼요 긁어주세요 그 다음에 주로 이게 어떤 때 쓰이냐면 뭔가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나 계속 크고 있는데 뭔가 더 크게 만들어서 분위기를 확 압도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마지막으로요 4마디나 8마디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될 때 그 시작되는 첫 마디에서 제가 대부분 긁으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코드만 짚어주고 있으면 다양하지 않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럴 때 한 번씩 중간에 이렇게 긁어주면서 아 뭔가 다시 시작이 됐구나 다시 시작이 됐구나 이런 느낌들을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주법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중간 부분 간주 부분 비슷하게 리듬 악기들이 싹 빠지고 굉장히 조용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굉장히 조용하고 뭐라 그럴까 조용하고 되게 간결한 이런 오르간 소리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소리도 마찬가지로 점점점점 크레센토가 돼요 그래서 노래도 같이 크레센토가 되고 갑자기 확 제일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 그 전인데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볼륨도 줄여놓고 음도 하는 정도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반복이 될 때는 볼륨 점점점점 커지고 음도 하나씩 더 추가를 해서 눌러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춘인만 완전히 터질 때는 와우 자 있는 대로 긁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곡은 오르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계속 반복이 되고 피아노도 없고 다른 악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분위기를 확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습을 한번 많이 해보시고 악보상으로는 굉장히 단순하죠 코드만 이렇게 득득득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주법을 사용해 보시면서 그 효과들을 마음껏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연주 다시 보시면서 이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의 힘하옵소서 저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이 땅 위에 이루소서 영광과 주님 주님의 뜻 다 이루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 다 이루소서 이 땅을 묶어서 고백하는 날 당신만이 나의 주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내 주만 찬양하리라 눈을 묶어서 고백하는 날 당신만이 나의 주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내 주만 찬양하리라 내 주만 찬양하리라 눈을 묶어서 고백하는 날 당신만이 나의 주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내 주만 찬양하리라 눈을 묶어서 고백하는 말 당신만이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주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내 주만 찬양하리라 주님아 눈을 보고서 고백하는 날 당신만이 나의 주님 모든 나라와 모든 능성이 단추만 찬양하리라 단추만 찬양해 모든 나라와 모든 능성이 모든 나라와 모든 능성이 단추만 찬양하리라